2마리? 살이 비슷한데? 동생이 비슷한데? 잘 나오네 향수, 유희네 약간 나이가 있잖아 적 어리고 18년 5월 10일 그 둘이 2, 3, 4, 5 넉 달 차이 이게 넉 달 많고 아줌마 우리 사이 좋게 지내어 우리 사이 좋게 가 무적인 딸이라 나와 아 저의 길이랑 같이 지금 못하니까 못가고 뭐 앞에 가서 괜찮아? 일어나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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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어나 그렇지 야 바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야 야 오고 이리와 오고 이리와 오고 이리와 오고 이리와 오고 이리와 물에 갔다 왔느니? 아까 처음에 딱 물에 빠져버렸잖아 네 밑에 차까지 갖고 올라왔구나 장판기 네 장판기 갔어? 이거 호흡 하나는 줬다 다행히 오고 이리와 다행히 잠시 홍我在 오고이로 콕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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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